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문정권 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지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40%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뭐 그때 여론조사기관들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각가지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 소위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전일이긴 하지만 그런 거 없이 뭐 어떻게 여러분들 권력을 유지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문정권 하에서 그 악명이 높았던 여론조사기관들이 계속 국정지지도조사 같은 걸 발표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저 양반들은 무슨 뭐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론조사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지율 조사를 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한국갤럽조사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한국갤럽조사가 나오면은 모든 신문들이 다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4%포인트 하락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게 이제 한국갤럽조사는 화이입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여론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 들여다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동아일보가 이렇게 대대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사람이니까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위축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죠.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공정하게 치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범죄니까 그렇게 이 조작과 관련된 사안들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게 되면 본인들이 나중에 크게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푸른색이 제대로 잘 못한다. 이게 이제 1월 첫 주에 37%부터 5주에 30%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10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뭐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고 그다음 잘못하고 있다가 60명이란 말이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불호는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답변이 취임 이후에 주구장창 이렇게 계속될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40%로 지지자들이 그렇게 유지가 됐을까 이게 이런 걸 전혀 손을 안 대고 뭐 무리하게 손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공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는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이제 모든 신문들이 다 이걸 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 30% 잘못하고 있다 60% 항상 여론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그 여론 마사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그 만들어진 여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구실 끈덕지를 찾으면 되거든요. 항상 선거 전에도 여론을 마사지할 때 보게 되면 여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구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구실을 찾은 게 뭔가 하니까 일본 외교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실을 찾아가지고 구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기 마련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론을 만드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도저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저는 만들어낸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름들 이런 아주 나라를 이끄는 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덩안히 하고 그냥 나만 잘하면 사람들이 다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판인 거죠. 정부가 다 조작이니까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여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여론이든 자연스럽게 조사한 여론이든 간에 그게 일종의 모든 언론들이 다 받아쓰기를 하는 거니까 참 대한민국으로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 마사지라는 것은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손으로 안 대는 겁니다. 김경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여론 관계자들한테 40%를 직권말까지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짓이 아닌 게 없고 이게 나중에 정권의 뭡니까 정권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정치 초년생이지만 참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몸과 마음을 바쳐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별로 안 보이고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호시탐탐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당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고 저는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로 살기는 틀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얼마 전 길거리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가는 길거리 여론조사에서는 75에서 80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여론조사기관의 편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지속하는 한 내년 또 뭐에 밑밥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깝게 여러분들 김재홍 자유의 창을 운영하셨던 분이 살아계셨으면 길거리 여론조사를 당연히 실시했겠죠 아깝게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누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시민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1년 갔지 않습니까 임기가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는 또 선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론조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권력을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기반에 대한 그런 감시감독이나 정화작업 없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